수능의 흔한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2회로 레알 영어 조정식입니다 내신 기간이 다가왔네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래요 내신 기간을 언제쯤 느끼냐면 내가 이제 겉보기랑 다르게 약간 센서티브예요 거꾸로 알러지가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알러지가 있는데 지금 목소리 약간 가라앉아 있지 않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고 코가 안 좋아지는 시즌이 딱 하나 있어 그때요, 이때요 이때쯤 되면 항상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더라고요 학교에 따라서 중간고사가 지금 길게 남은 학교는 3주, 4주 정도 남았을 거고 어떤 학교는 되게 빠른 학교는 한 일주일 후쯤 바로 시험을 치는 학교들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고3들이 되게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죠 내신 이걸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수능도 잡아야 돼 둘 중에 어디에다가 비중을 좀 둬야 되느냐 이건 거잖아요 사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신이 어느 정도 좋아서 내신만으로 대학을 갈 친구들이 정해져 있긴 해요 여러분들도 그걸 모르진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고민이 생긴 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관성이 있는데 내신 아예 버려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 때문인 거지 몇 가지 차원에서 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마리 다 아니면 선택과 집중 여기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내신 고민하면 이거부터 제일 먼저 고민되실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에만 올인할까? 아니면 둘 다를 해야 될까? 저는 영어라는 과목이 한정지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영어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3이시란 말이야 그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내신 교재로 쓰는 게 EBS일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EBS죠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혹은 둘 다를 쓰는 이런 학교들이 많을 텐데 어차피 이게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그렇죠?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가 돼요 고3 때는 영어는 적어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셔야 되냐면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다 라고 생각하고 덤비셔야 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하나만 쫓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 개 다 같이 해버리세요 단, 이 캐스트에 대해서 혹은 저의 개인 Q&A에 이런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선생님 저희 학교 내신 스타일이 이러이러하려 한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학교 내신 스타일에 맞는 대비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팁을 드릴 수는 없으나 둘 다를 잡을 시대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왕 두 개 동시에 잡겠다고 마음 먹은 거 같은 범위 다시는 안 봐도 되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제가 해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이제 되게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올라간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N수생이야 지금 이제 N수생인데 그 고3 때까지 내신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자기 성에 차는 대학이 아니라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3 때까지 내신을 대비를 꼼꼼하게 해서 EBS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 시험장에서도 체감율 되게 많이 느끼고 문제 잘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N수를 하면서도 EBS를 그렇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내신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학생한테는 똑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당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인 것 같아 나중 되면 시간을 훨씬 아끼는 길이거든 너네 알아도 고3들아 특히나 9평 이후가 지나잖아 지금 N수생들 지금은 아닐 거라고 코웃음을 친다 9월 9평이 끝나고 추석 연휴쯤이 되면 N수생들이 전부 다 뭐 하려고 설치냐면 그때 가서야 나 EBS 하나도 안 했는데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뭔가 막 압축강이 찾고 난리를 쳐요 그때 가서 그럴 바에 지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마리 다 잡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비세요 이게 맞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두 마리 다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학교 내신의 스타일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해당 범위 내를 기준으로 됐지? 문장을 완벽하게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문장을 완벽하게가 무슨 의미인가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장을 완벽하게 하라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해석 정도는 되셔야 된다 그치? 당연히 이렇게 해석이 되려고 한 다음에 이제 구조도 파악이 돼야 되고 어휘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게 뭐냐면 이해도 할 줄 아셔야 돼요 EBS 지문을 보다 보면 한글 해석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만한지 문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이해를 한글 해석지를 보지 말고 최대한 영어 그 자체로 이해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한글 해석은 의역이 되게 많이 심해요 그래서 보다 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많다고 근데 네가 시험장에서 그렇게 써먹을 수는 없잖아 이걸 많이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Q&A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아니 뭐 선생님도 EBS의 난이도 높은 구문들만 따로 모아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만 수업을 듣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일단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 됐죠? 자 범인의 문장 학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지문 내용을 당연히 범인 냅니다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선생님 그럼 지문 읽을 때마다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아무도 도움 안 됩니다 이거 내신에도 도움 안 되고 수능에도 도움 안 되고 최악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첫 문장을 좀 읽고 난 다음에 글을 EBS 해설치 보면 소재나 주제 같은 게 적혀 있어 그걸 보고 아 이 글의 주제는 이것이군 그걸 어디다 써먹을래? 일단 내게 이렇게 물어보자 자 지구온난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이 있어 자 이 글 내용이 뭐겠니? 황당하지 않아? 그치?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똑같이 글을 쓰더라도 글을 써가는 방식은 사람한테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봐야 될 건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 실제 글의 내용이에요 주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용의 글이 흘러가는 방식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아 이 글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구나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흐름을 파악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이겁니다 됐죠? 이 두 개의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다시 문장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흐름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 이걸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하세요 자 디테일한 의문들이 생길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법은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되잖아요 어법 잡혀요 안 될 이유가 없어 너희가 이제 문법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지 특히나 주위에 공부 좀 하는 친구들 보면 이런 경우들 되게 많지 않나?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속발음 해보고 음 이게 이상한 데서 답 체크했는데 문법 문제를 맞춰 이런 친구 되게 많죠 정말 원래 문법 잘하는 건 그런 거거든 여러분들 영어 문제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시면 어법이 그런 식으로 잡혀요 해석상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찍다 보니까 그게 답이야 음 이거 하다 보면 문법 잡히신다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이제 내신과 수능 두 마리 중에 뭘 잡아야 될지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야 두 번째 선생님 그럼 변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변형 문제도 잡혀요 순서 찾기 글의 흐름 무관한 문장 고르기 뭐 문장 넣기 빈칸 전부 다 흐름을 잡다 보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간에 나는 글의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 점수가 좀 약간 약한 애매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 내신은 그냥 외워야 되는데 저도 디립다 외워야 될까요? 아니 외워야 하는 내신 스타일을 외워야 하겠죠 근데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이건 거지 뼈대부터 만들어 놓고 구문 확실하게 해놓고 그래 그럼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외우기 시작하면 글 내용 보기가 되게 편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능과 내신 두 개 사이를 고민하는 고3들 여러분들께 드리는 캐스트였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캐스트 끝나고 난 다음에 오 선생님 옷차림이 되게 화려하신데 선생님 옷 어디 샀어? 이런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제가 이제 공부 관련한 질문에는 최대한 이 캐스트에 답변을 좀 달아 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는 명심합시다 두 마리 다 잡으셔야 됩니다 대신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안 봐도 될 정도로 보세요 두 번째 보실 때 문장을 완벽하게 지문의 흐름을 완벽하게 잡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조시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도 전 지문 강좌라든가 그 다음에 구문을 위한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신에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과 내신을 한꺼번에 잡으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